나 식기세척기랑 인덕션 왔다? 어? 동시에 설치 어렵다며? 그럴 줄 알았는데 퇴근길에 LG 베스트샵에 들렸거든 그랬더니 105동은 간단한 시공을 한 후에 LG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상단에 LG 인덕션을 올리면 됩니다 어머 그런 걸 나 어떻게 아세요? 베스트샵에는 주거공간 데이터와 설치 사례가 이렇게 많거든요 당신의 생활공간을 잘 아는 LG 베스트샵 생활맞춤 컨설팅 LG 베스트샵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